자... 들어가요, 하리 씨. 내가 볼게요. 진짜 보내기 싫다. 응. 나도. 야, 신하리! 어머니, 진정하시고 말로 하시죠, 어머니. 어머니? 누구 봤잖아, 어머니? 아이! 여기 너무 웃겨! 아이, 여보! 아, 괜찮아요? 아, 나 괜찮아. 엄마! 왜 그래를 막 때리고! 더럽게! 말로 해, 말로! 뭐야! 네가 지금 그날까지 이 암을 죽이지? 이리 와! 이리 와! 여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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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!